음악 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이번 41강이 바로 완강을 하는 아주 멋진 강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끈기에 정말로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짝짝 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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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통일, 통일만 간단히 보면은 이제 우리 정말 멋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더 힘써 봅시다 여러분. 자,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제목은 제41강, 통일을 위한 노력과 사회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통일의 과정, 그러니까 각각의 정부가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라고 한 것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 우리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인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네, 사회의 변화 이거 하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통일을 위한 노력, 이 부분은 그 출제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구별이에요. 어떤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부 때 나온 것인가. 이것만 여러분 잘 구별을 해 주신다면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대체로 50번 문제가 되겠죠. 제 50번 문제가 통일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신경 써서 봐주시면은 마지막 문제를 맞추고 합격! 네, 바로 합격할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네, 대한민국 정부, 네. 수립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정부는 아, 바로 다름 아닌, 네. 이승만 정부죠. 자,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평화통일이었을까요? 아,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을 겪은 정부잖아요. 아, 그리고 6.25 전쟁 때에도 내내 휴전회담이 있을 때에도 이승만 정부는 계속 휴전회담장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끊임없이 북진통일을 주장을 하고 휴전은 말이 안 된다. 우리 계속 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고수했죠. 그런데 결국 휴전은 되고 말았고 그 이후에 이승만 정부는 전쟁은 다시 곧 일어난다. 다음번에 전쟁이 재발했을 때에는 반드시, 반드시 싸워서, 이겨서 지금 우리 한반도의 절반 정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 공산괴래 이 괴래들을 모두 다 몰아내고 박멸해가지고 한반도를 깨끗하게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무력통일, 북진통일을 고수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는 붕괴가 된 것이죠. 무슨 혁명으로요? 4.19 혁명으로 붕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4.19 혁명으로 붕괴가 되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학생과 시민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요. 네, 4.19 혁명을 주도하고 성공시킨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학생과 시민들이죠. 아, 그래서 이 장면 정부 때에는 학생과 시민들이 장면 정부, 정부를 통하지 않고 이들이 직접 북한과 교류를 하려는, 교섭을 하려는 그런 어떤 매우 적극적인, 매우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학생과 시민들이 당시 주도했었던, 주장했었던 주장이 바로 중립화 통일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립국가가 되자라는 거예요. 당시 아주 치열한 그런 어떤 냉전의 상황에서 여러분,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아주 치열한 냉전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이거 네, 민주주의 쪽, 그리고 사회주의 쪽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어떤 중립국가가 되면서 바로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매우 파격적이고 매우 혁신적인 그런 통일론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표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학생과 시민들이 장면 정부를 거치지 않고 북한하고 직접 교섭하려고 해가지고 만약에 북한 쪽에서 우리를, 우리 학생과 시민들을 초청을 한다면 북쪽으로 우리는 가자, 가자 북으로 그리고 만약에 북한 쪽에서 우리 남쪽으로 방문을 해오겠다라고 한다면 환영을 하자, 오라남으로 그리고 중간지점에 판문점에서 만나자라고 한다면 판문점으로 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판문점으로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호가 우리 시험에서 제시문으로 나오면 아, 장면 정부 시대에 바로 학생과 시민들의 중립화 통일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당시 우리 남한 쪽은 전기가 진짜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는 전기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북한은 쌀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한테 쌀을 주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호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북쌀, 이남 전기 이북에는 쌀을 주고 이남은 전기를 받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호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네, 자, 하지만 이러한 중립화 통일론은 성공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겁니다. 장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8개월 만에 붕괴되었잖아요. 어떤 사건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정부는 붕괴되고 말았죠. 그리고 장면 정부는 붕괴가 되고 그 이후에 들어선 바로 군부는 중립화 통일, 뭐 이런 거 주장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군부는 뭐를 표방을 하죠? 그렇죠, 반공을. 반공을 국시로 삼지 않습니까? 나라의 진리, 반공을 나라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중점 방향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반공이 기본적인 어떤 국가의 기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음 보시면 박정희 정부. 네, 우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북한과 어떤 교류를 하려는, 북한과 어떤 통일을 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은 계속 지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독트린은 이미 우리 공부한 거 있죠? 트루먼 독트린. 그 트루먼 독트린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봐요. 독트린이란 무엇이죠? 독트린?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 정책 선언이죠. 앞으로 우리 국가는 외교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문이 바로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트루먼은 당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인 트루먼이 바로 내놓은 외교 정책 선언이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으로 바로 무엇이 시작되죠? 이 트루먼 독트린으로 바로 냉전이, 바로 냉전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냉전이 시작된다. 여러분, 냉전이란 무엇입니까? 미국과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같은 편으로서, 같은 연합군으로서 공동의 적과 싸웠죠. 유럽에서 공동의 적인 독일과 싸우고. 그리고 그랬는데, 이러한 미국과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전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과,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마치 전쟁을 방불케하는, 전쟁을 정말로 한 건 아니죠. 3차 대전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전쟁을 방불케하는, 전쟁 못지않은 초긴장 상태가 시작이 된 것을 바로 우리 뭐라고 합니까? 냉전이라 그러는 거죠. 네, 냉전. 이 냉전은 바로 트루먼 독트림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가 공산화되려고 하자, 바로 그리스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바로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바로 그때 내놓은 것이, 바로 나온 것이 트루먼 독트린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969년, 22년 후네요. 22년 후인 1969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인 닉슨이 내놓은 정반대의 독트린이라는 겁니다. 닉슨 독트린, 역시 외교정책 선언이고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닉슨 독트린은 트루먼 독트린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핵심을 가지는 외교정책 선언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트루먼 독트린으로 바로 냉전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냉전이 완화되었다. 완화되기 시작해였다. 냉전 완화의 그 출발점은 닉슨 독트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닉슨 독트린, 이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적대적인 그런 어떤 입장에서 서로를 노려보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서로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어떤 보다 더 유화적인, 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이 닉슨 독트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북한과의 그 통일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이제 강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나 보시겠어요? 우선 처음에 북한과 얘기를 시작을 할 때에는 그 공식적인 그 정부라고 볼 수 없는, 네, 정부 대 정부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회담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 그것이 무엇이냐면 적십자 회담이다라는 거예요. 적십자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남한 대표와 그리고 북한 대표가 비밀리에 오가면서 한날 한시에, 네, 한날 한시에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1972년의 일입니다. 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7월 4일에, 72년 7월 4일에 똑같이, 네, 같은 시간에 바로 남한과 북한은 TV를 통해서 똑같은 문장의 내용을 함께 다 각자, 각자 똑같은 내용의 문장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을 통해서 그 전에 이미, 네, 이미 합의와 조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우리 통일의, 그 각 정부의 통일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남한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통일을 아주 강하게, 적극적으로 계속, 네, 북한한테, 그 북한한테 우리가 계속, 네,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한테, 북한 사랑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네, 계속 북한한테 연락을 취하고 북한의 문을 도드리고, 닫혀있는 문 도드리고 그리고 나 이번에 멋진 글 하나 만들었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선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짝사랑을 받고 있는 북한은 대체로, 네, 묵묵부답, 대답이 없어요. 답변이 없습니다. 네,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대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폭탄을 던지거나 그랬다라는 겁니다. 네, 아, 그런데 여러분, 참 희귀하게도, 네, 참 희귀하게도 공동, 합의해 준 게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네, 몇 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몇 개가 실제 시험, 우리 한능검 시험에서는 아, 정말로, 네, 잘 나오고 중요하겠죠. 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네, 칠서남북 공동성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 또는 합의 이런 말 나오면요, 여러분 통일 공부하실 때, 네, 눈에 이제 불을 이렇게 딱 켜시고, 네, 쫙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냥 무조건 나온다. 자, 통일 나오면 무조건 공동 아니면 합의, 뭐 이런 어떤 말이, 이런 어떤 단어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칠서남북 공동성명에서는 네, 무엇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느냐. 자, 우선 네, 3대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3대 원칙, 평화통일 3대 원칙인데요. 아, 통일은 자주적으로 한다. 네,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우리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한다. 라고 해서 자주. 그리고 통일은 평화적으로 한다. 평화. 네, 그리고 통일은 민족 대단결을 한다. 라고 하는 민족 대단결. 네, 민족의 크게, 민족이 크게 단결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3대 원칙. 네, 민족이 크게 단결되어 통일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러한 3대 원칙이 바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남북조절위원회를 앞으로 개최해가지고 통일 문제를 정말로 네, 실질적으로 토의에 나가자. 계속 조율에 나가자. 라고 하는데 합의를 해서 그거를 공동으로 성명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성명의 그 이후에 남북조절위원회가 계속 개최가 되었는데 이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가 유신원법을 내놓기 전이거든요. 여러분, 유신원법은 1972년 10월입니다. 가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4 남북공동성명은 72년 7월, 그러니까 여름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서 바로 국민들한테 점수를 따고 그 점수를 딴 상태에서 유신원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독재의 내부적인 어떤 독재의 의도를 가지고서 네, 발표한 성명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7.4 남북공동성명대로 만약에 실천이 되었다면 당연히 지금은 우리는 통일국가겠죠. 네, 그렇게 되진 못했다라는 것이죠. 네, 참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남북조절위원회도 그 이후에 계속 개최가 되다가 결국, 네, 결렬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전두환 정부 이거 보도록 하시겠어요? 네, 그 이후에 전두환 정부에서도 네,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 북한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까지의 네, 모든 그 통일 정책들을 집대성을 한 네, 문서 하나를 바로 북한한테 네, 제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안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라고 하는 네, 이런 멋진 네, 제안을 북한한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그 대답, 북한의 대답이 뭐였냐면 폭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83년에, 1983년에 아웅산 폭탄 테러를 북한이 자행을 합니다. 아웅산 테러를 자행을 한다라는 거죠. 북한이 우리한테 네, 가한 테러입니다. 아웅산은 뭐냐면요. 그 전두환이, 전두환 대통령이 많은 각부 장관들, 장관들, 그러니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을 운영을 하던, 이끌고 있던 각 기관의 장관들, 그런 고위 공직자들을 전부 다 대동하고 전부 다 데리고 미얀마를 국빈 방문했어요. 어, 그런데 거기에 아웅산 그,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아웅산은 미얀마의 그, 독립, 독립투사예요. 산, 산이 아니라요. 사람 이름입니다. 아웅산이에요. 네, 아웅산이라고 하는 당시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에서, 영국에 맞서 싸웠던 미얀마의 독립운동가, 아, 미얀마의 김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미얀마의 국립묘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바로 전두환 대통령과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바로 참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북한 공작원들이 미리 그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참배하는 바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바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가장 나중에 차를 타고 왔겠죠. 전두환 대통령이 오기 전에, 오기 전에 그 폭탄이 터졌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살았는데, 살았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을 마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의 각부 장관들은 이때 모두 죽었습니다. 네,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아웅산 테러를 통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전두환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아주 경색된 그런 어떤 국면으로 그 이후부터는 국가 대 국가로서의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어떤 교류 없이 가다가, 그 이후에 또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또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는 적극적으로 내놓았던 민족화와 민주통일방안이 아웅산 테러로 바로 좌절되면서 이때에는 큰 규모의 그러한 통일 진척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아예 없었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85년에 최초로 우리 남북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이산가족 방문, 방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산가족을 만나는 그런 어떤 아주 멋진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노태우 정부. 여러분, 우리 지난 강의에서 노태우 정부 공부를 했었는데요.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참 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북방 외교. 그래서 소련하고도 수교를 하고 그리고 중국하고도 수교를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했다. 그리고 당시 북한하고도 친했다. 그랬었습니다. 네, 자, 노태우 정부 어떤 공부할 내용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거 많아요, 여러분. 노태우 정부 때는.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상회담인가요? 고위급 회담인가요? 고위급 회담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상회담은 최초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이죠. 정상 간의 회담은 그 이후 2000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남북 고위급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아래, 대통령 아래 총리급 회담이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되겠어요.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는 우리 남한의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원식 국무총리와 그리고 북한 쪽에 역시 총리급의 연혁무 총리, 이러한 사람들이 총리급으로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위급 회담이 계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제5차 고위급 회담까지 쭉 가게 되었는데요. 그 제5차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서 합의문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태우 정부 때 통일정책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문인 남북기본합의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남북기본합의서 나와요. 그것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일단 먼저 남북기본합의서 나오기 전에 먼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후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나오면 눈에 불을 딱히시고 집중하시라 그랬었죠? 네, 합의.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서 합의를 한 이 합의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공산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북한 쪽은 우리의 민주체제를 인정을 한다. 그리고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상호 불가침에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진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이후에 또 남북관계가 얼어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로 통일을 위해서 통일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아주 큰 한 발짝을 내밀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같은 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상황이 바뀌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특히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당시까지 이렇게 북한한테 유화 정책을 펴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냐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공화당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아주 강경한 대국 정책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하면서 북한은 거의 독일군 개념으로 이렇게 2차 세계제전 당시의 낙치 개념으로 이렇게 치부하게 되니까 바로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통일 정책도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또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특히 뭐가 나온다고요?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박정희 정부 때 7.4남북공동성명 공부했고 다음에 두 번째 합의한 게 바로 요거요거 남북기본합의서 이렇게 두 번째 공부를 우리가 했네요. 자, 그 다음 계속 보실까요? 김영삼 정부 때에도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아, 그것이 뭐냐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으면서 바로 우리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거든요. 3단계 그 전까지 우리는 노태우 정부 전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통일은 남한이 결심하고 북한이 결심하면 통일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통일은 결단이 아니라 과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좀 더 가지게 되면서 통일은 한 번에 결단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은 과정이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한 어떤 과정, 과도기로서의 동맹체를 일단 구성을 하자. 일종의 나아제 동맹과 같은 동맹을 먼저 구성을 해서 아주 강력한, 아주 강력한 동맹체를 일단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맹체 하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계속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 결국 통일국가를 만들자. 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도기를 노태우 정부 때는 북한한테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 남북연합 제안, 이것을 보다 더 발전시킨 게 바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3단계, 3단계 통일 방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태우 정부 때 남북연합제를 이것을 없애고 3단계 통일 방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3단계 통일 방안은 노태우 정부 당시에 남북연합 제안을 보다 더, 보다 더 발전시킨 거죠. 남북연합이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북연합을 보다 더 구체화한, 구체화한 것이 바로 3단계 통일 방안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러한 통일반을 내놓았고 이 남북연합제, 이것이 남북연합을 만들자. 그래서 그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연합 속에서 계속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질성을, 이질성을 없애서 동질성을 회복해가지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된 완전히 하나된 통일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러한 통일 정책은 현재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기본적인 통일 정책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연합은 지금도 우리,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적인 통일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보시면 대북화의 협력 정책,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일 때부터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이것이죠. 북한을 무력으로 또는 북한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햇볕을 비춰야 한다. 라고 하면서 바로 북한한테 최대한 화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내내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김대중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의 그런 어떤 정책은 북한에 대한 어떤 관점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햇볕 정책이죠. 그래서 그 햇볕 정책이 결국 성과를 보여가지고 최초로 남북정상회담 하잖아요. 금강산 관광 사업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발전을 해서 제1차,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비행기를 타고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평양에서 바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담을 가져가지고 그 회담의 결과 회담의 결과 당연히 어떤 선언문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합의 또는 공동 선언 가운데에서 세 번째 선언인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지금까지 세 개예요. 첫 번째 박정희 정부 때의 7.4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다름 아닌 6.15 남북 공동선언 이렇게 세 번째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6.15 남북 공동선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통일은 통일에 대한 정책은 노무현 정부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바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했죠. 그래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2007년에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때에도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죠. 우리의 노무현 대통령이. 네. 자 그래서 이때에도 14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또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네. 어쩌면 이것도 공동선언이니까요. 네. 우리의 통일 정책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통일 정책은 네. 여기까지가 현재로서의 현 주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 지금 현재의 시점과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한능검의 문제로서 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보신 데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네. 노동운동 하나만 얼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네. 대도 논의 막이 이제 네. 내려갈 것 같네요. 네. 노동운동 자 보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노동자들은 네. 지금까지 내내 네. 이렇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제개발 그 5개년 계획이 시작한 시작된 이후부터 우리 한국 경제는 수출을 수출 주도용 산업으로서 수출에 정말 모든 것을 걸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가격이 높으면은 절대 안 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네. 가격을 낮춰서 싼 가격으로 저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어떤 정책 정책이 가장 기본적인 수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싼 가격으로 네. 판매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품의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 생산비를 낮춰야겠죠. 생산비 가운데에서 가장 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의 임금 아니겠어요? 노동자 월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 월급을 아주 적게 네.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아니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 정도까지 아주 저임금 저임금을 줬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은 무지하게 네. 오랫동안 시켜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아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요. 아주 장시간 지속된 은근한 고문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내내 힘든 그런 어떤 삶 매우 그런 어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노동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만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들한테 그 세상에 보조리가 있고 사회에 그리고 그들한테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딘가 잘 호소할 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1970년에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전태일이 사회적인 어떤 주목을 받고 그리고 바로 보다 더 정당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가 보다 더 정당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려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게 되는 거죠. 전태일이 분신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 노동운동의 효시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요. 네. 그래서 전태일 분신사건 노동운동과 관련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1979년에 YH 무역 사건도 우리가 또 노동운동의 하나의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8년 1978년에 바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굉장히 큰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YH 무역이 이때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면서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바로 월급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들이 야당 당사 당시 신민당 당사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당시는 박정희 정부니까요.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유신원법 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바로 이들을 아주 강경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났다라는 겁니다. 야당 당사에 진입해가지고 아주 큰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야당 당수였던 김영삼 씨가 바로 그 이후에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정희 정부 성토대회를 가졌는데 국회에서 김영삼 씨를 그냥 제명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국회에서 김영삼 씨가 제명이 되자 김영삼 씨의 정치적 고향은 마선하고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마선하고 부산 일대에서 왜 우리의 김영삼 의원을 왜 자르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한 항쟁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마항쟁이고 그 부마항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박정희 정부의 그 수뇌부에서 수뇌부에서 아주 강한 갈등을 빚다가 결국 네 그런 어떤 갈등이 이제 폭발을 해서 바로 김정일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된 그 결정적인 그 계기로서 작용한 것이 바로 YT 무역사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사건 역시 우리 노동운동에서 또 꽤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6월 민주항쟁으로 결국 전두환 정부는 6.29 선언으로 국민들한테 항복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주도권이 국민들한테 오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노동운동도 굉장히 활발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 총 1995년에 네 출범하고요. 네 그리고 노세정위원회 우리 방금 전에 봤죠. 1998년에 1998년에 노세정위원회 탄생하는 네 지난 강의에서 우리 공부했선 공부했던 노세정위원회도 바로 이렇게 이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뭐 아직까지도 네 뭐 갈 길은 멀지만은 우리는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어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석기부터 시작된 우리 한국사의 흐름을 네 지금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네 여기까지 네 마무리를 지으면서 네 완강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여러분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잘 아 열심히 네 강의를 시청을 하셨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여러분이 노리는 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중급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네 마음을 네 가지고 네 전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네 이경식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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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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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